하하하하하 뭐! 새벽 2시에! 3시에! 없어 없어 우리들의 밤은 낮보다 름답다 뭔 소리야! 아니 환자 낭만이 생겨요 왜? 도박 한 번 더? 한 번 더? 저렇게 한 명씩 쪼개지는 거죠 폐가 자폐구만!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거지? 이 게임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폐가 저한테 뭔가 강렬히 바라고 있어요 뭘 바라고 있죠? 제 그 뭐지? 왜?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감정을 컨트롤한 흔 와 흔 그거 죽고 그거 그거 중독이야 아니 근데 그 양반 선생님이 이번 판에 뭘 걸갑시오? 아니 뭐 그 양반 선생님이 걸라는 거 다 두고 와서 걸겠습니다 유 으흠? 흐흠 흐흐흠 어나? 뻐냐? 흐흨 하아아아 흐흐흐으으... 아니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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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방금 어? 흐흫 양! 양만 소리 있지요 정말 말씀elong Voice 양만 소리 양만 소리 흐흐흐 양만 소리만하게 됐는데 누가 폰을 당은가 아이고 토 날지 마시랍시다. 이맘때 쯤 되면 갑자기 조용해져. 이 타임에 동적이 오면서 본인의 패를 쓱 보면서 이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이 타임이. 자기 패를 읽을 줄 아는 순간부터 조용해지면 좋으신거 같은데 아주 그냥 개팔이구만 옆집도 만만치 않구만 여기 만만치 않구만 아 이거 맛있는거 버려야되네 맛있는거 버리고 보니까 뭐가 그 손에 있으신가봅니다 찌냐 아이 그렇죠 다들 뭐 어차피 근데 거의 완성된거 같네요 야 이제 생각해도 좀 뭔가 그려가면서 만드네 아니 그래보요? 생각없이 모이는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보인다니 다행이야 지금은 생각없이 하는데 아까는 생각이 있어도 문제인거같은 상태긴 했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쩔 으아이 어레? 이게 맞나 아 좀 짜게 먹었네요 맛이 없네 맛이 없어 끝 원래 노비가 자리 찾아가는거지 뭐 근데 나는 왜 나는 근데 나는 왜 더 깎여요? 오야는 더 빨려요 아아 그 책임이 있죠 이제 네가 게임을 열어놓고 왜 그게 좋냐 약간 그런 느낌 아 큰일이네 아 그 시작하자마자 남의 턴 그렇게 Scholars 그냥 나 continuer öl 약은 뭐지 검은 아 망신이구만 우리 빠르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벌써요? 위치각? 벌써? 벌써 그렇게? 벌써 이렇게 심장 뛰게 이게 맞나? 어? 야 중리치? 아 설마 악질댁이 일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거였죠 아니 씨! 아니 오마이갓! 이거! 뭐야 저게 일빨! 야 씨 대가리가 개 많았다 야 이걸 쏘인다고 이렇게 왠지 100은 나올 것 같았어 야 아 저거는 운영자한테 돈 줬는데 뭐라고? 아 좀 심한데 아니 뭔소리 하는거야 증명할 필요가 있긴해요 이거 실력게임이거든요 솔직히 방금 제 방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거 실력게임이라고 인정만을 받은 저의 심리적 묘사가 있었습니다 응 진짜 룰비 대리 데리고 조작한다 조작해 진짜 아 나 어이가 없네 멀다? 조작돼지 조작돼지 언짠 조작돼지 조작돼지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어쩔 수가 없네 이번 판도 한번 좀 쉬게 가볼까 아 마법천자몽 화나네 이거 어 어 아 뭐야 이거 다 갖다 버려 야 그거 패 왜 이렇게 개떡 같지 그래도 중패는 누구든 들고 울수도 있는데 빤짝빤짝 빛나는거 하나 바닥에 있어서 좀 마음이 개운하긴 하네 일단 저거 누가 포옹치는 순간 색이 빛나는거니까 시계 기강 잡히는데 하하하하 어우 저거 무서운 폐에요 저거 엄청 무서운 폐 운영자 고소할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제가 봤을 땐 결제태도의 문제입니다 저기요 세담님 쏘인건 저거든요 지금 폐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결제태도를 아니 쏘인건 쥐거든요 세담님 즉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훠이 아이씨 폭 맛에 길들여졌대 하하 이렇게 치하는건가 아유 달려봅시다 아이쿠 아이쿠 뭘로 달리시는건가 아이 그러게요 뭘로 달릴까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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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대나무 놈 대나무 무엇이나보네 아이쿠 무섭네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론이고 뭐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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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와 진짜 이래서 어른들이 도박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 뒤돌아 안붙은건 좀 아쉽다 와아 오야여가지고 아이 잘 가져갑니다 아이쿠인거 복구했다 그래도 아 나 치킨도 못삼 먹어 호로로루? 포장 포장 와아 포장 방문포장 아 방문포장 이마트 가서 테이크아웃 해야겠어요 아이 그 아직 프랜차이즈도 방문포장하면 먹을 수 있어 치킨 얘기하니까 진짜 치킨 말옵래? 아 홀에서도 못 먹어 진짜 그돈이며 아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이돈이며 그 편 편의점 가가지고 그 닭다리 과자 맥주 한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편의점 닭다리 과자 아 그 옛날 그 프라이드 치킨 그거 야 그거 되게 맛있다는 느낌은 아닌데 먹다보면 자꾸 입에 막 그 그 낑띵 그것도 인간 사료지 않습니까 약간 처음 먹을 때는 아이 그냥 별론데? 아작 아작 별론데? 아작 아작 아 별론데? 아작 아작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작 아작 내 마음에 별론데 아 생각보다 별론에 아작 아작 인간 사료 인간 사료 눈에 띠네가 인간 사료 미쳤어요 그것때문에 살 겁나 많이 쪘어쓰 눈에 띠네? 눈에 띠네 뭔지 몰라? 아니 멎지 않는데 난 눈에 띠네 그 바닥은 하나도 안 달고 위에만 달아가지고 위에만 뜯어먹고래 나 아 아 그거 눈에 띠네 먹는 방향 중요하다고 하하하하하하 눈에 띠네 잘 못 먹으면 자기판장 다 까임 바닥은 없는 방향?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안합니다 하하 미안합니다 총을 불렀으면 안되지 약간 사상검증 할 뻔 한 발 더 보자 보자 찡냥 아 찡냥 오 1 2 3 숭냥 7 8 9 5 5 한 차네? 옆쪽은? 뭐야 이건 진짜 저 지금 한 차밖에 없어요 봐봐요 하하 청북동이가 뭐야 진짜 저기도 마법천자문화네 하하 미치겠네 좀 참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기긴 했네 빠라밤 빰 빰 빰 빰 gr wes сл 아 . 어떻게 붙어줘야 될 타이밍인데 안 붙네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이 근데 확실히 딱 게임하고 한 2시간쯤 지나면 한 3, 4시간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 다들 적응해가지고 이제 속도 빨라져가지고 아까 20초 되게 짧았잖아 눈에 불 켜고 나 지금도 짧은데 지금도 짧은데 지금은 둘만은 하잖아 힘들어요 턴 뺏어 가시면은 이거 안 됩니다 레알 도박당 그 자체다 진짜 재밌다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로 집 몇 회먹었어 이걸로 집을 몇 회를 해먹었어 아이고 해먹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찌냐 턴 뺏네 MP디 그거! 아이 그거 말고! 아니 또또 나한테 또또 하실라매! 아이 우리 가게 단골 고객님인데 그래야지! 단골 호구! 단골 호구네 단골 호구야! 이거 봐! 마법 천자문이야 이거는! 또 시작되네! 어? 마법 천자문이 나쁜 건 아니야? 어? 뭐 한 개밖에 없잖아! 나노! 이거 나나? 안 날 것 같은데? 느낌있어? 야 나노님 789789123 딸 거 있어! 아니야 그거 말고! 그냥 게임 자체 다 안 날 것 같아서! 옆집은 찬 타고! 아하... 제 바닥 패를 보시면 저는 좀 읽기 힘들텐데? 정리된 것 같은데? 대신은 어느 정도? 아하... 개Trigger 누군가 3개 아 이거 말고! 아하 저 양반 나겠다. 아니 남패를 지금까지 들고 있어. 왜? 방금 들어왔어요 저거. 방금 들어왔다고요? 자는 먹어. 뭐 여기까지다! 영양! 아 내가 눌렀는데. 아 아 론은 무조건이요. 무조건 우선권이요 론은. 세담님이 세담님이 칩보강해도 론은 가져가요. 론이 우선임. 아 먼저 누르면 뺏을 수 있는 줄. 아 아깝게 하나 갔네. 아이고 나는 아깝게. 목숨이 갔는데. 론 깡풍치 손. 론 깡풍치. 마지막 기회네. 오야. 오야. 그 양반님하고 이거 게임하고 두고 있는데. 그 어디 노비놈이 노래를 부르나? 으허! 죄송합니다요. 으허허헣. 제가 주제를 모르고 노래를 행하거렸습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와... 근데 진짜... 뭐... 어때? 좀 적응돼 이제? 아니요? 아직도 개 혼나고 있어 혼나고 있어? 혼나는 거는 어차피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혼나 음... 너만의 길을 걸으면 돼 이렇게 해요? 네! 그거... 내지 말라는 거 바로 내서 뭐 해요! 진짜 진짜 그... 훈수를 초반에는 모르니까 알려주는 훈수 같은 거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 진짜 몰라가지고 나중에 주관이 생기면 다들 울어 이번 판은 초반은 그런데 결과론적인 게임이야 이게 아무리 패를 보고 뭘 해라 말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거라 이 게임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얘기의 게임이라 그래서 혼나는건 사실 어느정도 시점 지나면 바로 끝남 혼난다라는 표현도 되게 웃긴데 맞아 근데 웃긴건 난 방송 3년 반쯤 혼나고 있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 맞냐고 여기서 본인이 처신을 잘하셔야죠 본인이 솔직히 솔직히 본인이 혼날만한걸 하니까 맨날 혼나는거 아닙니까 알아 그러게 저거 왜 버렸을까 몰라 보자 보자 아 저 윗집이 또 서둘러 달리네 할머니 그렇게 나셔가지고는 1등은 못하세요 이야 괜찮습니다 언젠간 한다는건지 너무 많아요 배가 참 묘하게 나오는구만 대신이 밑에다 까시네 1,2,3 아 그럼요 기가 막히죠 이제 다음 삽니다 아니었구요 백지로 돌렸습니다 그려주시죠 저기다가 그려주시죠 저기다가 어허어 어허어 이걸 저리 가져가느냐 아 지금 꼴등이죠 하하하하하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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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말투가 어허어 양반으로 태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방금 꼴등 말투가 좀 이상해서요 이놈 이런 코야너 가져올 수 있도록 어 어 흠가 이거 아아 아아 만져요 왜 이렇게 크네 아 이게 자 이제 누가 양반이지 하하하하하하 아 모르겠다 하하하하 나는 나는 뭐 순막맨이라서 뭐 하하하하하하 나는 안되겠다 난 3,3대가 높이구나 아 순막맨 진짜 웃기네 아 3대가 높이구나 아 미치겠네 아 아 신은 나를 버렸다 세단님 그릇에 그릇에 손잡이 생겼어요 하하하하하하 어디 어디 나도 구경 좀 어 좋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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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꾸준하게 못하지 사람이 이게 이제 그것지 처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우리의 세담 나락의 길을 점점 걷다가 떡상했다가 바로 나락 하하하하 완전 유튜브 아니야 6개월 자숙기간안에 돌아왔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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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 하하 하하 자숙하고 올게요 제발 1등 한번만 더 시켜주세요 제발 1등 한번만 더 시켜주세요 마수기의 시간 제발 1등 한번만 더 시켜주세요 예 갑시다 하하 아무도 그만하자는 말을 안해 무서운 사람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그만하실 생각 있으시면 빨리 말해주셔야 되는게 마지막판은 오이 빨리 패네 마지막판은 우리 내기 마작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 안돼요 네기 마작한판을 하고 가야 돼요 다음판 하고 가겠습니다 뭐라구요? 이거 하고 다음판 하고 까짜네 다음판까지 하고 간대요 예비로 가셔서 다 같이 예비로 가셔가지고 이번판이 손풀기 입니다 이번판은 손풀기 하고 다음판이 내기마작하고 쫑입니다 다음판 내기로 어떤거 걸까요? 일단 생각해야되요 1등과 꼴등만 죽여 일단 생각해야되요 그 무료이용권 이런거 어떤가요? 무료이용권 일단 뭐 무료이용권 있으면 알아서들 하는거죠? 와.. 그냥 그 사람의 무료이용권 그렇죠 그렇죠 인권이 없네 이 나라 뭐라구요? 요 요 그렇습니다요 그렇습니다요 아 이거 버릴걸 아 그거 버릴걸 아 생각머리가 없다 이러니까 니가 두번 연속 노비지 하아 하아 진짜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니 나는 저렇게 이긴 적이 한번도 없어 야 이게 들어오네 아유 그래도 짝이 먹었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안좋다 오야 바로 끝났네 오야컷 흐흫 아 오야컷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정도 희망도 없는 오야컷 아 이건 또 뭔패야 또 아씨 아 이건 수판이니까 이번판은 부담없어 다음판이면 문제지 날 시험에 들게 하지말라고 패가 왜이러니 요즘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영원히 빠져나올수없는 다단계 늪이라고 그래서 뭐죠? 제가 1등을 하고 꼴등이 만약 세담이가 됐다 세담이 무료 이용권으로 다음번에 세담이를 또 맞약판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1등과 4등 꼴찌 물이용권을 맞약판에 푸는데 거기서 또 이제 무료이용권으로 또 다시 풀죠 이야아 야 마단계네 마단계 사스케 사스케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제 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삼천 근데 저 일정이 안 될 것 같은 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대타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담이가 다른 사람을 구해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분이 꼴등을 해가지고 그분이 다음에 또 맞어판으로 끌려오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세담이가 또 맞어판으로 끌려옵니다 아 마당개 마당개 진짜 진짜 돌려막기 와 진짜 와 이게 그 저희 그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셔야 아 마르텔이는 마르텔 아 마르텔 아 이거 좀 참을 수 없긴 하거든요 이 동네가 아 진짜 이거 취재는 안 나오게 조심하이소 진짜 잡혀가는 거 한순간이다 진짜 도망판인데 아 근데 잡혀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잡혀갈 수가 없는 이유 왠지 알아요 왜죠? 저를 신고할 만한 사람은 어차피 마작판을 한 번 띄워봤기 때문에 다 공범이야 손을 씻을 수가 없는 판이야 어차피 당신도 공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빨에 땡기는구나 그렇다면 손이 털고 싶다? 아 오케이 손 터는 거 가능 대신에 하나만 지켜줘 한 명 데려와 대타만 구하고 가 아 가능 아 이거 왜 나중에 그 한 한 3개월 뒤에 보면 42인마자 이러고 있을 거 같애 아 나중에 토너먼트 열려고요 재밌겠는데 아니 약간 그 토너먼트를 대장전처럼 열려고 그 대장이 팀원 4명 자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팀원들끼리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야 이야 승강만 해도 그서부터 맛있겠죠 언젠가 한 병을 못 보겠고 이야 이야 얼마나 좋아 팀 끼리 나눠서 어? 그리고 한 바퀴 이제 다 돌아서 두 번째 줄에 들어갈 때쯤에 정 조용해지면서 본인 패에 있는 시간 하하하하 아 미래가 없다 4대 후손한테 미리 한마디 해도 되나요? 응 얘기해보세요 미안하다 이번에도 노비로 태어나야 될 거 같다 하하하하 신분 상승은 안될 거 같다 그래도 노비인데 결혼은 하시나봐요 하하하하 아이 모르겠다 아 리치로 합시다 우리 계획까지는 있으신데 그래도 벌써? 아니 아이 벌써라뇨 이건 늦었지 한 바퀴 돌았으면 아 또 미치겠네 허허 허허 박은 뭔 소리에요? 저거 유닛 창문 닫는 창문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하하하 하하하 약간 좀 갑자기 내려놓은소리가 나는데 아 꽤 도대체 뭐야? 무슨 대화그리고 하하하하 누진? 누진쇠요? 하하하하 네 이게 뭐야 이게? 줄줄 세네 그냥 옆집에서 이상한거 하는데 지금? 세라님 그거 에이 에이 뭘 그래요 내꺼야 뭐냐 그거 그거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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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이 에이 야 10개밖에 안남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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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거 맞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진짜 저거네 아 뒷돌아 안붙네 이게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아하니 어 그 대충 이용권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어 누가 가져갈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일을 정해도 될거 같은데 일단 처음 아닌듯 내 오늘 이 우리 대신 이 게임 안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신 안한다 신고할꺼야 이 게임하는 사람 전부 불법으로 신고할꺼야 하하하하 이 전부 주작이고 사깁니다 이거 하하하하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하하하 야 돈은 내가 뺏어간게 아니라 랑홀님이 뺏어간거는 왜 나한테 그래? 하하하하 어? 어이가 없네 돈을 저기서 뺏어간다며 나한테 그래 어이가 없어 난 돈이 없어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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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а유 손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신고할 사람이 이제 눈에 보여? nag 하하하하 내가 아니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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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난 이 게임에 재능이 없다 하하하하 이 게임은 재능이 같은거 없어 재능이 맞는 거 같은데 사람들이 날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어 아냐아냐 이 게임은 마자기 신에게 점지를 받았냐 못 받았냐로 갈리는 게임입니다 아니 패산이 잘 되냐 마냥은 문제죠 그게 8알이지 난 그런 재능이 없다 실력이란 게 있긴 한데 저희 수준에서 실력 의미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저기 어디 잘하시는 분들이나 실력이 의미가 있지 잘하시는 분들의 단계에 가서 뭐가 틀리냐면 크게 맞을 걸 작게 맞고 방어전하고 이런 차이지 이야 그렇구나 결국에는 운가리구나 잘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안 쏘여요 안 뒤져요 정확히 말하면 방어를 잘해 우리들 게임하는 것처럼 점수 맨 만점 나듯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을 뿐이지 위로가 있도록 오 그럼 재미가 없네 심리전이죠 그니까 누구 하나 집 이렇게 만들어야 또 재밌는데 어떻게든 4등은 안 하겠다는 마인드 이게 점수가 아까 보면은 4등이 뭐지? 3등이 마이너스면 좀 마이너스면 5점이면 4등이 마이너스 20점 이러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냥 꼴찌만 안 하겠다 이런 게 좀 많긴 해요 약간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버려도 버려도 계속 나오네 내가 알기로는 그 챌린저가 브론즈판에서 같이 게임하면은 브론즈 끝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상대 패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어차피 폐가 눈에 안 보이거든 아 진짜 망할 바퀴덩어리들 그만 나오라고 3,5,3,4,5 필요없다고 필요없다고 바퀴덩어리 어? 또 왜 안 끝나지? 역없음 후리텐 아니 후리텐 아니고 역없음인가? 후리텐 둘러떠요 역없음 후리텐 둘러떠요 본인이 본국의 남쪽인데 서패로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게임을 못하지 않을까요? 야아 저저나 본인은 남쪽이 사세요 서쪽이 아니라 아 맞네 어 남의 집이 들어가놓고 왜 문이 안 열리지 이러고 있으셔도 에헤이 조잡고만 에헤이 내가 더 조잡다 왜 그게 안나오지 왜 그게 안나오지 아 아따 미치겠네 아따 미치겠어 아 여기 하나 주소 아 저집 깡까지 쳤지만 날 수 있는게 없구 어허이 여기 없구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칠만 세 beep 스읍 쎄담님 경제해야겠는데 이거 음 정말 잘못했나요? 님 바닥에 만패가 없잖아요 온 것도 만패고 그래서 팔만 돌하면 세대님이 가지고 있을까 하성이 높은데 자 가져가 찌냐 어 뭐야 옆집 이사나? 가져갔어요? 야 세담이 만패를 오지게 들고있나보다 바닥이 만패 하나도 안버리고 울기까지 만패로 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 나도 내 생각을 모르겠는데 좀 물어봐줄래? 내, 내한테 조금만 물어봐줘 오야가, 오야가 동패를 안가져갔네? 진짜 뭐지? 나 뭐하는거지? 이게 뭘까? 야 저기 다 만이네 지금 저 팔만도 나왔네 혼인색이 눈앞에 있네 어 잘못 버렸다 자 공패 아까 고민하시던 분 빨리 가져가세요 왜 고민하세요 계속 찌뇨 찌뇨 아, 역없음 저는 뭘 해야되는가 역없음 머리 하나 뭘 해야되는가가 아니라 거긴 그냥 역없음 역겹네요 잘임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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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주면 후리텐이라는데 후리텐이여도 역없음 후리텐이여도 역없음 센파이 가나? 못난다 간다 못난다 못난다 센파이 알았다 그 와중에 세란덩이 준비 저 왜 뒤로 거 골고 퍼지죠? 저 왜 노란 떡이죠? 아,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맛있네 맛있네 어이, 맛있네 진짜 개뿔, 쥐뿔도 없는데 다들 오해하는게 스릴 넘치네요 어 크흑 아아 이건 안되겠다 폐없고 집에 가자 하하하하 넌 이 딴 폐로 게임을 하겠다고 지금 신은 죽었다 니체 크크 흐하하하 흐하하하 크 죽었다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이 죽은게 아니라 신은 애초에 처음부터 당신의 곁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신 죽음의 신이었나 보다 하 잠깐만 나 이거 또 태워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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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너 오야야 지금 미친짓 하지마 지금 또 패가 내 심금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하실라고 서북동중 내가 뭐 거의 뭐 거의 이름은 거의 중학교 이름인데 어디? 명문중학교 서북동중 서북동중 미치겠다 토 읽었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좀 이걸 해봐도 될까요? 아이 실례입니다 안 돼요 일통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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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저쪽 매운데? 일통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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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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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나오겠죠 뭐 단짝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나는 모르겠다 이제 단짝 이게 뭐고? 하.. 그.. 세담아 아 아니 왜 이렇게 한 손 많이 휘니 하하하하 맙소에 한번씩 휘는 것 같은데 하 좀 좀 어깨 어깨 힘을 빼 거의 이쯤 되면 과몰입이 아니라 그냥 너가 마작기 자체가 됐어 지금 하아... 그렇다냐? 마우스에서 잠깐 손 떼고 손 좀 가만히 있어 너 혹시 떨리니? 하하하하... 그렇다냐? 하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이거 모르겠네 바들바들 떨릴만 하긴 해 아... 뭘 줘야 되노... 내가 이거 아... 잠깐만... 참어? 참어? 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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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아... 이걸 참아? 이걸 참아? 이걸 참아? 이걸 참아? 이걸 참아? 이걸 참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참아? 다들 마악기다 마악기다 그냥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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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참았지? 야... 참아? 야... 아이씨... 뭐... 참... 난 참... 아이씨... 이게 뭐야 패가 이거 아이씨... 도졌는데... 아... 꼬라지... 진짜... 엄마... 진짜 다 때리뿌나... 정말 미치겠네... 진짜... 진짜 도박에 깊게 빠진 사람들이 도박할 때 나오는 멘트가 나오는데 그... 옛날에 어르신... 어르신들 도박하고 이렇게 약간 좀 노시는데 보면은 그... 애들이 잠깐 와서 기웃거리면은... 욕하면서 쫓아낼 때 결혼한 듯 씌웠거든요... 오... 애들은 가라... 아우...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어허... 저... 저... 또 주작 시작이구만... 으이 참... 아하... 저 집에 뭐 필요하지... 저 집에 뭐 필요하지... 저 집에 뭐 필요하지... 저 집에 뭐 필요하지... 아... 목표인지 잘 안 보일 겁니다... 워낙 골고루 버렸어야지... 나 무서워서 막 내게 난 무서워가지고... 아... 저희 집 관골국의 새담님... 항상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 으하핰... 하핰... 하핰... 의해... 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 패고? 하하하하핰... 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담님! 들어 어디서... 왜... 아아 빠밤 아아 뭐야 이거 야 저에서 누가 멈추냐 이거 헐마 아이 저는 애 안 태웁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이 물린줄 아 물린줄 알았네 야아 이건 아닌거 같고 난 이번생은 이미 글렀어 내가 퐁냐 응 세나님 쪽에서 퐁냐 뜨는거 아니었어 아 난 뭐 눌렀는데 롯냐 야 저기서 롯냐 롯냐 호딜색 오라 와씨 개쌩이 맞았네 다섯판 아 근데 2등이네 어 근데 2등이네 어 이쯤 되면 명절 안오나 세배해야되는데 우리 삼촌한테 명절 안오나 아 미치겠네 이게 뭔 개족보야 이건 또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나 하기싫어 나 이제 다시는 도박하네 엄마 착하게 살게요 네 내일 다시 들은다네요 네 내일 다시 들은다네요 대부분 저 멘트 유치소 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멘트 아니야? 이미 붙잡혀 가실 때 나오는 멘트인데 모든걸 돌이킬 수 없을 때 어 돌이킬 수 없을 때쯤에 나오는 멘트 베리야 베리야 오오오오오 남초 응 남패 잘 드셨고 어 삐야 잘 못 버렸다 하씨 아 아 이 빡대가리야 아 아 아 아빠가 사리 아 미친다 다음부터는 세담인 도박파니 부르지 말아야겠어 애가 애가 점점 애가 점점 멘트가 멘트가 무슨 심해로 들어가고 있어 에터 베리트 그래서 좋은거 가르치놨다 우리 엄마한테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로 나 뭐하는지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끝 막 기절할거 진짜 혀에 한 개거품으로 쓰러질수도 있습니다 맞아제를 때 피씨방 가면 아저씨들 정말로 저희가 이제 아저씨를 income 우리가 이제 그 아저씨가 된거죠 아저씨 아주 많은거죠 이제 PC방에 딱 앉아가지고 먹어 이거! 하.. 가만히 가 지냐! 지냐! 저기 남편 먹어서 괜찮아요? 저쪽은 남편 먹어서 괜찮아요 난 모르겠다 근데 저 손에 왜 이렇게 폐가 하나도 없죠? 뭐? 많이 우셔서? 저는 왜 노랑식이 한 개도 없죠? 이게 뭐지? 이상하다 많이 우셨네 집에서 눈물 그릇 좀 채워보셨네 제 그릇 제가 채웠잖아요 오이 밭에 오이는 날씬한 오이 오이 밭에 오이는 날씬한 오이 오이 밭에 봐도 저리 봐도 날씬한데 저 뭔 노래야? 저 뭔 노래야? 이거.. 이게 뭔 소리야? 동글동글 호박이 놀러 왔다간 동글동글 왕감자 아닌가요? 동글동글.. 뭐라고? 동글동글 호박이 뭐? 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동글동글 호박이 놀러 왔다간 나는 언제 예뻐지나 응응응응 노래 왜.. 이 노래 몰라요? 뭔 노래야? 나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저게 노래? 아니 이 노래 뭔지 몰라요? 이 노래 뭔지 몰라요? 그.. 세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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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한 동류 맞죠? 아니 이거 몰라요! 동글동글에 오이는 날씬한 오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날씬한데 댕글댕글 호박이 놀러 왔다간 나는 언제 예뻐지나 잉잉잉 이거 몰라요? 뭘로? 살면서 처음 들어봐 야 뭐 니네 동네에서 고무줄 놀이할 때 그냥 대충 만들어 부르던 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걸 모른다고? 고무줄 놀이가 지금 한 70세 아닌가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아이 모르겠다! 달려봅시다! 이걸 모른다고? 찌냐! 맞나? 리치봉 들어왔다 아우 리치! 이걸 모른다고? 아우 정말 진짜 심각하다 뭐가 심각해 모를 수도 있지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이거 왜 후리텐이지? 버렸던 바닥이 바닥에 버린 때가 있어서요 이거 가지고 세대 차이라고 하네 와 미쳐버려 미쳐버려 시? 세대 차이까지는 아니긴 한데 약간 좀 근데 우리 할머니 때 많이 불렀을 것 같은 노래 느낌이야 아니야! 이거 핑크퐁 동요에 올라와 있어서 방금 내가 봤어 아 핑크퐁 동요라고? 아 핑크퐁이면 모를만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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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핑크퐁이 각색해서 올린 거고 저 유치원 때 배운 노래예요 그니까 너네 동네 유치원에서만 부르던 노래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거 같은데? 뭔가? 배구분 진짜 몰라요? 몰라요 참을 처음 들었다니까요 진짜요? 배구 어느 구 사시는데 그 구가 잘못됐네 야 지금 그 타인의 그 야 이거를 지적 감정으로 감정하니까 지적을 지금 야 같은 시험이 제일 주로 아 아 놀란 터지겠네요 아 아 놀란점 되겠는데 저 상품이 못불로 놀란 크게 키우겠습니다 예 놀란점 되겠는데 괜찮아 저 놀란적기에 공간 수첩도 없어서 괜찮아요 야 이거 지금 대기타고 있는 것들 다 어디갔어 누가 들고 있다 이거 이쯤까지 안나오는거면 누가 들고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구나 아 저거 내가 일부러 저거 안내고 있었는데 저저저저 저저저 저저저 야 진짜 뒤돌아 진짜 안맞네 아 내지 말말버렸다 아이고 가져가겠습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말자 다시는 다시는 쟤 부르지 말자 아 새로운 도박이나 또 해야지 재밌네요 유후 내수가 실실 흐르네요 데려왔더니 뭔 가스라이팅만 오지게 하고 있네 그냥 이게 먹고 이거 벌써 벌써 거기까지 흘렀나요? 재밌네 음 패가 이럴땐 패가 망신이라 하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한번 패를 이번에 또 만들어봐야겠지 막판이네요 이번 패배에 아이씨 깨졌네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오야가 계속 이길간은 갈 수 있긴 한데 예? 3만점 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서 아마 어지간하면 끝날 듯?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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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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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어? 자 게임을 끝내볼까? 게임을 끝내러 왔어 벌써? 다음 판에 다음 판에 이제 목숨 걸어야지 왜 나한테 차례를 안 줘? 왜 망따시켜 왜 나 왜 그만한 거야 잘만 가져가네 알아서 본인의 기회는 본인이 잡는 거지 아이 그쵸 그치 왜 내 앞에 아무것도 없지 이게 뭐 리치냐? 리치 야 리치 벌써? 빠르다 진짜 빠르네 아니었고요 초반이라 뭐인지 알 수도 없다 살면서 첫 리치 첫 리치예요 지금? 그쵸? 저 전부 다 그걸로 깼었으니까 아이고 근데 이게 여기서 나버렸네 아 그러죠? 아 믿고 아니 저거 나는 쭈보고 나도 알고 저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진짜 라곤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나? 아니 저야 순방이라서요 와 이게 200점 차이네 야 이게 맞나? 야 이게 200점 차이네 irgendwann 자세히 ㅇㅋ 할렐루's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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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